너무 오래된 일 같아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살들이 이집트를 향해 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미 이집트에 있다는 거?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? 엄마는 도망가는 동안 나 아이슬란드에 가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있으면 난 언제나 아이슬란드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쓰고 싶어요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쓸 건데? 헤나야, 울지마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안아줄게 난 이제 괜찮아 엄마 엄마도 안아줄까요? 어 엄마도 이제 괜찮아요? 어 엄마 이제 행복해 옛날에 엄마는 한 번도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낳아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길러준 엄마를 미안하단 생각 없이 안 해주게 될 줄 몰랐는데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사람한테는 엄마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네요 그럼 엄마만 해도 글러라 선생님까지 세 명이잖아 그럼 헤나 엄마도 내 엄마죠 헤나 엄마 많이 생각나? 나뿐이든 생각 안 나요 난 이제 헤나가 아니니까 근데 헤나 엄마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난 이제 행복하니까 다행이다 다행이죠? 그래 우린 이제 행복하니까 차가운 바람이 그친 후엔 아름답게 우리 남을 거야 기억도 아픔도